자, 지금부터 스크래치를 배워볼까요? 자, 스크래치가 무엇인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여러가지 재미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게임들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업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스크래치로 만든 게임들에 대한 링크를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링크들을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재미있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임 전부 다 해도 좋고 이 중에 하나만 해봐도 좋고 조금씩만 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이거는 미러 마리오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자, 이거를 누르면 화면이 커집니다. 그쵸?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초록색 깃발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이 게임이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 게임을 즐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누르면 화면이 다시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전 화면으로 들어가서 다른 게임도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아마 되게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게임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의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솔라 시스템입니다. 제목은. 자, 솔라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이고 시스템을 우리가 개라고 부르는데 솔라 시스템은 태양계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크게, 여기 있는 확대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크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녹색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정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그 주위를 여기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이 지구이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달이 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태양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재미있게도 이 태양을 따라서 지구와 달이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반응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 해보셨어요? 예,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저것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것저것을 해봤죠. 바로 방금 우리가 해본 것들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또 게임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야기, 책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보셨던 그런 교육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스크래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것을 익히면 여러분들도 방금 보셨던 게임 또 방금 보셨던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의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게임을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게임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그 게임을 뭐랄까요? 하는 게 재미있고 그리고 그 게임을 친구들한테도 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가지 공부들 있잖아요. 그 공부들 좀 머리 아프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배우는지 그리고 그러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는 건지를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 도구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북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이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이 스크래치를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스크래치의 홈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스크래치 홈페이지라고 제가 적어놓은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요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주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여러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보면서 이것저것 해보세요.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자 이 정도면 제가 스크래치를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스크래치를 배우는가 또 스크래치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은 동영상을 일단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스크래치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을 다음 동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